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남아있는 많은 커리들 안에서 배울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지금 이번에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다인자 유전을 얼마만큼 좀 더 더 열심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한번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되게 크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커리 안에서 설명해 줄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인자 유전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게시판으로도 그렇고 선생님이 표현형 5가지에서 왜 대문자 3개인 것은 바로 배제를 하고 대문자 4개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남아있는 다른 모든 내용들은 강의 속에서 선생님의 킬러세븐이나 아니면 여러 강의 앞으로 펼쳐지는 강의 안에서 잘 녹여냈으니까 지금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하는 왜 표현형 5가지 안에서 대문자를 3개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배제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먼저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있었던 다인자 문제는요. 3쌍의 대립 유전자인데 2개 상염색체 놓여져 있고 A하고 B는 바로 7번 염색체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표현형은 서로 같은데 유전자형도 알려주지 않았고 대문자의 개수조차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 놓고 자 표현형은 총 5가지 그리고 부모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 그리고 유전자형. 선생님 이거 되게 의미있게 본다 그랬죠? 자 요즘에 EBS에도 유전자형과 관련된 확률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유전자형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확인해서 문제 안에 접근했을 때 표현형의 5가지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마련이고 표현형의 5가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개념 수업 시간에도 5가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3쌍의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3쌍의 대문자를 가지고 3개를 그대로 주게 되면 3부터 시작해서 3개 최대 맥시멈으로 대문자가 3개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인 연관 생각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3개 2개 1개 0 마지막으로 5가지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건 2개 1 그래서 상반 연관을 생각하기 마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문자가 5개 1개 총 5가지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대문자를 부모 모두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제였을까요? 대문자를 3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제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들어갈게요. 대문자가 3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라면 만약 대문자가 3개인 경우라면 부모에서 대문자 3개 이걸 하나 놓아두고 대문자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걸 우리 선생님이 예전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긴 했지만 편안하게 선생님은 그냥 상인 연관이라고 표현을 썼고 대문자가 서로 나뉘어 가지고 있는 걸 상반 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생식세포 안에 대문자의 개수는 두 개 그리고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예를 두면서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맨 위에 라지 A의 상반 연관인 모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주황색으로 표시해서 아래쪽으로 라지 B의 상반 연관인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의 수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이 마지막 경우의 수로 분홍색으로 표시해서 자 분홍색으로 이와 같이 라지 D의 대문자가 있는 거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자 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이라고 얘기해서 위에다가 선생님이 넘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모두 다 볼까? 생식세포 안에 대문자의 개수는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한 개 보이죠? 한 개라고 얘기해서 생식세포 안에 대문자의 개수는 두 개 하나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대문자의 개수는요. 두 개 그리고 한 개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두 개 그리고 두 개 한 개, 한 개라고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인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생식세포 안에 세 개, 두 개, 한 개, 제로 자 이 범주 안에 다섯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번, 2번, 3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부모와 같을 확률 때문이었어요. 자 부모와 같을 확률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좀 해주면 1번의 경우의 수랑 2번의 경우 자 지금 선생님의 영상은 선생님의 개념 완성 때 많이 했던 방식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 대문자가 자 여기 보라와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1번이었을 때 볼까요? 1번이었을 때 보라 보라 만나면 대문자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또 3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3, 3, 1, 1이 되고 자 밑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색깔 바꿔서 파랑으로 같이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랑으로 보면 대문자 2개, 1개, 1개, 0 라지, d, d,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스몰, d까지 2번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문자 1, 2, 그리고 3개 그 다음에 또 1, 2, 3개 그래서 3, 3, 1, 2,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선생님이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대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라지, d,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와 스몰, d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 안에 대문자가 부모와 같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자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이었다 그치?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진짜 자주 했습니다 개념 완성 때부터 했습니다 알았죠? 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4분의 1 해야지만이 대문자가 3개, 대문자가 3개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부모와 같은 확률 얼마 나와요? 8분의 1, 4분의 1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자 보라색으로 대문자 하나, 둘, 그리고 3개 그죠? 그러면 선생님 옆에다가 3이라고 적고 하나, 둘, 그리고 스몰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스몰과 대문자 하나, 하나 자 마지막으로 스몰과 스몰까지 대문자 제로 자 그래서 A와 B와 연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조합은요 셋, 둘, 하나, 제로 반면에 그러면 파란색으로 라지, D하고 라지, D 대문자 2개 그리고 또 라지, D, 라지, D 2개 마지막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하나,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지? 대문자가 부모와 같은 확률,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보니까 그럼 눈에 보여요? 보면 자 대문자 3개는 지금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대문자 2개 A하고 B에서 대문자 2개가 오면 D에서 대문자 하나 채우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또 하나 갈게요 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또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얼마가 돼요? 부모와 같은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했나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자 이 문제 안에서 첫 번째 표현형 5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걸 다 보면서 물론 이게 누가 싶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이참에 이렇게 문제 나온 김에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관연관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톡톡톡톡하고 다 따져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 부모와 모두 같을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은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잘 정리정돈하게 만드는 힘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문자 3개가 배제되고 대문자 4개에서 유전자형과 부모와 같을 확률 때문에 선생님 많은 강의 안에서 또는 선생님 커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으로 이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했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보여드린 겁니다 알았죠? 앞으로 남아있는 커리 동안에 커리 동안 모든 걸 꼼꼼하게 잘 눌러 담아 주도록 할 거니까 이제부터 남은 여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또 표현형의 가지수에서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표현형 가지수가 다섯 가지가 되면 대문자의 수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모 자 악서 보니까 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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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라고 얘기하는 자손이 태어나는 것으로 봐서 자 부모로부터 라지에 라지 b 가 당연히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문자 세 개는 깔고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대문자의 수가 3 3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로 끝나게 되면 2로 끝나게 되면 6 5 4 3 2 라고 얘기하는 총 다섯 가지의 표현형이 등장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1과 1로 확인을 하면 결국은 가장 이와 같이 생식세포 안에 대문자의 수가 제일 적은 거에 언제나 대문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자 아버지로부터 대문자 세 개 자 보이나요 하나 둘 세 개는 기본이고 엄마로부터도 대문자 세 개는 기본적으로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보도록 할게 하나 둘 세 개 A하고 B하고 D가 다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끝 마무리에 마지막에 있었던 원래라면 자 대문자 세 개였을 때는 모두 다 스몰 A 스몰 B 스몰 D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제일 적은 거 안 해도 대문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요거 생각을 하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얘는 라지에 라지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의 유전자에게 나오려면 한 부모로부터는 라지 A 라지 B가 와야 되지만 부모 다른 한 쪽에서는 라지 스몰 B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아빠에게도 라지 A 스몰 B가 아빠에게 라지 A 스몰 B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에게 라지 A 스몰 B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라지 A 스몰 B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옆쪽에다가 엄마에게도 우리 경우의 수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 보도록 해요 동그라미 1번 선생님이 지금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이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기 선생님이 선생님 수업상에서 했던 표현대로 그 표현대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해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나열해 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아빠랑 똑같이 엄마에게도 라지 A가 이렇게 대문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대문자가 3개 그리고 2개 1개 즉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개 2개 2개 1개 3 2 2 1 여기도 마찬가지 3 2 2 1 이렇게 이거나 동그라미 2번은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엄마에게서 있는 라지 A, 라지 B는 이렇게 픽스에 둔 채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픽스에 둔 채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누구? 대문자를 자 이와 같이 라지 B에게 라지 A 대신에 라지 B의 대문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누구도 동그라미 3번 자 라지 D의 대문자 즉 A의 대문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전자형 라지 B가 대문자일 수도 있고 마지막 라지 D가 대문자일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 따른 유전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와 라지 D, 라지 D의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는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하나 만들어지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보니까 둘 만들어진다 그쵸? 4분의 2 곱하기 라지 D, 라지 D는 4분의 1 자 여기서 몇 분의 몇 나오는 거예요? 8분의 1 바로 등장하는 거 확인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 2번은 라지 A, 라지 B와 라지 A, 라지 B 즉 밑에 스몰 A와 라지 B가 있다 보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는 주황 하나와 그 다음에 또 아빠의 라지 A, 스몰 B가 만나야지만이 4분의 1 이렇게 유전자형과 라지 D, 라지 D는 똑같죠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와 같은 유전자형을 즉 라지 B의 유전자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눈으로만 잠깐 한번 보면 라지 A, 라지 B가 있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보면 또 라지 A, 스몰 B 그래서 문제 4분의 1 4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이번엔 라지 D, 라지 D, 동형접합이다 보니까 라지 D,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라지 D, 라지 D는 2분의 1 또는 4분의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8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1번과 3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부모 모두 대문자 4개 그리고 부모 모두 대문자 4개인 건 확실한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나올 확률은 8분의 1을 통해 라지 A 대문자이거나 라지 D 대문자이거나 여기까지 압축해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부모와 같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계산해 주면 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부모와 같을 확률을 선생님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이거 지우고 자 물론 정답은요 기본적으로 1번이 정답이죠 엄마 아빠의 연관의 형태가 서로 동일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정답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이번에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정답을 통해 확인했을 건데 얘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문제 안에 라지 A, 라지 B와 라지 A 그리고 라지 D라고 얘기하는 아빠와 이쪽 하면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와 라지 D 자 확률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대문자의 조합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4 그리고 3 그 다음에 2 마지막에 1 4, 3, 2, 1이 되겠고 밑에 남아있는 대문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문제에서 확인해 보니까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 눈으로 확인됐니? 여기서 부모와 같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문자가 네 개가 되는 거잖아요 대문자 네 개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네 개를 넘어서서 안 될 것이고 아 4분의 1 곱하기 문제 볼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보여요?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이 문제 자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또 방금 선생님이 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정답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부모와 같은 확률은 뭐라고? 8분의 3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유전자형이 아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들이 정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확인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 나와있는 표현형의 5가지라고 얘기해서 대문자 3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수업시간에 개념완성 수업했을 때도요 이 비슷한 걸 제가 이제 대문자 3개가 3개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모습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자 하나 둘 세 개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이었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도 대문자는 두 개 한 개가 될 것이고 자 두 개 하나가 될 것이고 두 개 하나가 되겠다. 그치? 이런 거랑 동일하게 자 문제 안에서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선생님 이거 싹 지워서 잠깐 마무리를 좀 해주면 상인 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생식세포 3개 그 다음에 2개 한 개 제로와 상반 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두 개 하나 또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그리고 역시나 두 개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올 수 있는 부모와 표현형 같은 확률은 4분의 1로 마무리되는 걸 여러 경험치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생님 2와 같은 6월 평가원에 관련된 거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 강의 중에서 다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확률 계산으로 좀 더 더 몰입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캘러세븐에도 확률 계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나타날 것 즉 유전자형으로 나타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가 수능특강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형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의 모습을 찾는 것 여기에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같이 나머지 시간들을 마무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 14번에 관련되어 있는 다인자 부분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까지 모든 마무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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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